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그러니까 게임 아이템은 카지노와 99%가 일치합니다. 2005년부터 국내 최대 게임 회사인 넥선을 거쳐서 2017년도부터 스웬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발자 K씨가 게임 아이템, 일명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정원에 주목할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확률형 아이템, 일명 게임 아이템이란 무엇인가?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에서 로또 복근을 뜻합니다. 로또 복근이 1등에서 5등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꽝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게임에서도 현금을 지불하고 복근, 상장, 일종의 랜덤박스를 구입하면 가치가 높은 1등으로부터 그리고 가치가 전혀 없는 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아주 사행성이 높은 그런 종류의 게임을 이야기합니다. 국내의 대표적인 한 게임 회사는 아주 얻기가 힘든 극단적인 확률형 아이템을 시장에 출시했는데 유저들 가운데서는 일부가 2억 원을 투입해도 얻을 수 없다는 일이 많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점에서 3월 15일 날 조선 비즈니스가 다른 스웨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발자 K씨의 정원은 현재 확률형 아이템의 실상, 심각성 그리고 공적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개발자 K씨의 그런 서면 인터뷰 내용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물론 업계에 관계하신 분들은 바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수익 모델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좀 불만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개발자 K씨는 우선 확률형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은 카지노와 99%가 일치한다. 저도 상당히 유사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한국의 대형 게임 회사들이 돈을 버는 수익 구조는 카지노와 거의 99%가 일치한다. 그만큼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수익 의존도가 높다는 이야기죠. K씨의 설명을 따르면 카지노를 하는 사람들은 현금을 칩으로 교환해가지고 슬롯머신에 배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게임을 하는 게임 유저들도 돈을 게임 머니로 바꾼 다음에 확률형 아이템을 구입하기 때문에 카지노와 확률형 아이템의 게임 구조는 아주 유사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저는 그런 의견이나 주장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K씨는 카지노와 달리 게임 회사들이 환전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유일한 차이다. 이것마저도 대부분의 이용자가 별도의 환전소, 일명 아이템 매니아나 아이템 베이 등을 통해서 그것을 구입하기 때문에 전체 구조는 카지노나 게임 아이템, 확률형 아이템의 구조는 거의 같다 이렇게 봐도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합니다. K씨가. 게임 회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자제력을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제가 해석하기에는 확률형 아이템이 큰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히 주력을 하고 또 확률형 아이템 그 자체가 유저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고 게임 회사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국내 게임 산업은 돈이 되는 상업 게임과 확률형 아이템에만 집중하고 있다. 자본주의라는 게 돈이 되니까. 그런데 그 돈이 되는 것도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정한 게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오늘 이례적으로 게임에 대한 부분을 다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삶과 비즈니스의 본질입니다. 개발자 K씨의 인터뷰를 읽다 보면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본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장 경제에서 판매되는 상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이것을 판매하기 위한 마케팅의 궁극적인 목표는 유저, 사용자, 구매자, 소비자를 중독시키는 것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마케팅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은 그거를 구매하는 사람들을 중독시키는 거죠. 커피가 그렇고 티가 그렇고 탄산음료가 그렇습니다. 초콜릿이 그렇고 캔디가 또 그렇죠. 담배가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중독시키는 경향이 있고 그 중독성을 강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판매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제 자본주의가 돌아가게 됩니다. 역설적인 것은 상대방을 그러니까 구매자를 심하게 중독시키는 데 성공하면 할수록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더 많이 수요하기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가장 강력한 중독성을 갖고 있는 상품이 바로 사행성이 강한 카지노를 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물론 약품들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 카지노의 중독성이 너무 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카지노의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조치를 취하죠. 하루에 얼마 이상 할 수 없다든지 또 일주일에 얼마 이상 할 수 없다든지 그런 것이 다 그 중독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너무나 약한 인간이 그런 카지노나 이런 데 빠지게 되면 패가 망신을 할 수밖에 없죠. 카지노에 대해서 어떤 규제도 없다면 아마도 카지노로 인한 피해가 아주 클 겁니다. 그 카지노가 갖고 있는 중독에 걸려든 사람들은 그 카지노 업자들의 그런 농간이나 이런 부분에 완전히 그냥 놀아나게 돼가지고 자신과 가족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지금도 발생을 하고 있죠. 개발자 케이시가 언급한 내용만으로도 카지노와 게임업체의 그 확률형 아이템이 구조적으로 같다는 것은 그만큼 카지노 이용객들을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확률형 아이템을 이용하는 유저들을 보호해야 될 책물을 바로 기업이 아니고 정부가 지고 있다는 겁니다. 개발자 케이시는 확률형 아이템의 구조적인 특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게임 유저를 보호하기 위한 재반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굉장히 강하게 역설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카지노에서 카지노 이용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재반 조치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거의 그 확률형 아이템의 유저나 이용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동안 그런 조치들을 마련하기 위한 일각의 노력이 있었지만 게임 업체들의 반발에 이렇게 밀려서 그것을 성사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개발자 케이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내 게임 회사들이 게임에 막대한 돈을 쓰는 일명 하드코어 유저에만 의존하고 있고 아이템도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강화 아이템에만 집중하고 있다. 업체들이 게임 유저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게임 유저들의 중독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상업적인 기업들이라면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익적인 그런 목표를 세운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이나 간섭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카지노에 개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확률형 아이템에 개입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인 것이죠. 다시 개발자 케이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템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현재 게임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전부 개정안에서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확률형 아이템을 확률 그러니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 공개만으로는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개발자 케이시가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최소한의 규제인 확률형 아이템에 당첨될 확률조차도 그것도 발표하는 것도 마저 못해서 최근에 양대 두 개의 큰 회사 가운데 한 개 회사가 그것을 받아들였고 나머지 한 개 회사는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개발자 케이시는 그런 피해를 많이 봤겠죠. 본인이 개발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중독성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그런 게임을 많이 개발했기 때문에 확률형 아이템을 현금으로 판매하는 모든 게임에 대해서 한 천만 원 이하의 월 결제 한도를 설정해야 된다. 이게 이제 카지노에서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한도를 두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다음 이야기가 치적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결제 한도를 정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최소한의 게임 유저 이용자를 보호하는 장치는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든 확률형 아이템을 사실상 도박으로 보고 제재를 가야 된다. 전 세계에서 현금과 확률을 이용한 비즈니스 가운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것이 바로 확률형 아이템이고 이런 사실을 가장 악랄하고 악질적으로 활용한 것이 바로 국내 게임 회사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참 하기 힘든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좀처럼 하기 힘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게임 업체들은 산업협회가 있을 테니까 로비도 할 수가 있지만 게임 유저들은 다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제가 이제 요약을 좀 정리하면 중독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세상에는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에 게임이 중독이 있다든지 카지노가 중독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이죠. 세상에서. 자기 책임하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구입하고 자기 책임하에서 카지노를 하지만 그 강력한 중독성을 우리가 고려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여기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은 확률형 아이템 같은 경우는 월등하게 게임 업체에 유리하게 게임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시정하고 그 중독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게임 산업을 육성하는 건 못지않게 균형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다루어야 될 주제다 이렇게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